5개월 동안 정혜기병이나 뽑아놨어요. 100명 정도 되겠죠. 손책이랑 연장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타기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 이게 자동 또 연장되거든요. 그게 좀 안 좋은데. 이게 수명이 없으니까 S급 무장들이 엄청 설치고 다니네. 이랄진 сво잉 한참 남았으니 정민이가 진짜 잘느냐. 안될? 이 곡은 띵은 라이브에서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말씀해주세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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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겠지? 네, 그러면... 자, 해볼거에요 글쎄요? 저보다 여섯살 많으니까 서른여덟이죠 갈량형 태수 좋구요 가자 자, 해볼께요 여성무장도적당 해볼께요 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온기 잊지 마세요 자, 해볼께요 아유, 뭐 농업이야 괜찮아요 자, 해볼께요 해볼께요 여기 궁병 끝낼 수 있으려나 아, 훈련을 좀 더 일찍 할걸 너무 훈련을 게을리 했어요 시작할께요 와, 손채기 밀었어 와, 손채기 밀었어 손채기 계속 수비했었는데 복양해서 이걸 밀어내네 그냥 와 쩔었어요 어쨌든 하북 땅은 하나도 내줘서는 안 돼요 와 와, 이걸 손채기 10만이에요 손채기가 압도적으로 많아 저는 하북 저는 하북 빨리빨리 뛰어야 되겠어요 그렇네요 조조를 흡수한게 컸죠 아까 조조 57명 손채기하고 한 10개월 정도 남았을거에요 10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lots채기 핸드폰 핸드폰 작동한 먼저 바로 넓은 벡위빌라 귀찮은 appearance 정혜공병 안나오겠지 안나오겠지 정혜공병이 정혜공병이 정혜기병도 안나오겠다 어 끝났나 라스트업써 어 한달 아직도 남았어 연장됐나 연장된거 같죠 아 연장됐어 여행부분도 이렇게 됐어 아 우리 땅에서 계속 저렇게 왔다갔다 하면 자꾸 연장되거든요 저거 그럼 시작해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경고를 위해 상당한 경고를 합니다. 됐나? 끝났나? 어? 나한테 무슨 칼이야 이거 아 이거 칼 빼야 되겠는데요 보검인가? 삼사검 아니에요 삼사검 진도 줬어요 아니 또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야 부술사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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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아니 6개월 뭐냐 왜 갑자기 동타가 6개월이 또 늘어났어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손책을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책을 칩시다 일단 훈련 완료하면 지금 왜냐하면 손책이 더 세니까 손책이 더 세니까요 스톱 스톱 진료 아 진료의 20명은 또 뭐야 진료의 20명 뭐죠 아 이거 좀 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줄 수가 없네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해요 이제 남피가 내 땅인거 같은데 얘들아 잘 지켜라 잠깐 스톱 스톱 어 자동 편성 해놔야 되겠습니다 예 군주만 가능합니다 자동 방어 출제네 이제 알아서 막아라 밭님이 알아서 막아라 저는 작은 일까지 제가 관여해서는 안 돼요 장환이 갔다 오세요 아 종의 공명 나왔다 양평 공터됐네 양평 공터됐네 상관없죠 쓰레기 땅이에요 역시 이 게임은 사람이 미래에요 아 손책이 이렇게까지 미를 줄 몰랐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양평 동타기 먹어봐야 뭐 큰 힘이 없습니다 남피는 지금 동타기 막아주고 있어요 제가 막는게 아니고 우리 애들 동타기 와가지고 겁나 막아가지고 besonders 동타기 내가 얘기하려고 아 저주가 동타계 역습? 하지만 맞겠죠.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아 이거 밖에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집에 너무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요.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밖에 나가있어야 귀찮게 안하지.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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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관우 유유상종.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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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해가 guidelines. 동타계를 다시 밀어내네요. 동타계를 earliesty.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아 이렇게 되면 동탁 때립니다 그냥 아잇 잠깐만 동탁 때려 벌써 싸우고 있네 지금 멋대로 어 자 호러관으로 갑니다 호러관으로 가겠습니다 출병 자 갈량이부터 빠지시고요 와 둘다 정의군병 둘 나가고요 여기서 제가 나가야죠 열형기하고 악진하고 똑같아요 전법이 둘다 불그리고 장환이 창병 저강찰병 정의 창병 갑시다 나는 정의군병 남편하고 유협이 데리고 가고요 원상 굳이 안가도 돼요 진도가 갈 거라서 여기 진도가 여기서 나올 거죠 와 하우던 학소 진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에이스들이 야 여기서 다 뭐하는 거야 이것들 이것들 다 여기서 뭐해 수노그때 왜 기병이 씨죠 아 덕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여기서 누가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장현, 저거가요. 일정하십시오. 수천하십시오. 하포 공략을 왜 나한테 그래 알아서 해 아 되게 안타깝게 자꾸 부탁하네 해줘야 되겠다 아 장소 없는 거 아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하겠네요 저렇게까지 안타깝게 부탁을 해 그렇다면 또 해줘야죠 뭐 그냥 알아서 하지 그걸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해 저쪽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대군학진 맡아보세요 모든 것들, 지금 바로 힘을 보여줍니다 숙쌀이 있을수도 있어요 워낙 사람이 좀 많아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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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바로 힘을 보여주기 지금 바로 힘을 보여주기 손책하고 동맹이 만약에 안되면 되게 이상해지겠죠 우리 가운데서 아 혼자 있어서요 김혼동포 이쪽으로 와 그냥 방어력 가자 스눅도 이거 방어력이 엄청 길죠 스눅이 방어력 지속시간이 변수체랑 똑같습니다 네?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요 저의 일을... 선도형 치고 있나요? 아 그리고 여기 출병합시다 가세요 어, 똥백이 있다 자, 해볼게 좋은 생각도 많아 지금 입영역이면 동타꾼 완전히 한 바퀴 돌 수 있죠 펀진으로 갑시다 와, 이거 막 미친듯이 많아요 데토글도 있어요 이거 제과장 때문에 있는 거죠 굳이 뭐 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진 깔고 옵시다 사도평님이 진짜 너무 많이 썩였어요 여령깃장이 혼자 갑시다 각양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기몬동포인데 오면 큰일 나요 포켓진으로 갑시다 이것은 롤 렌의 선숫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공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굳죽입니다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군, 저에게 계속해 전군, 저에게 계속해 전군, 전군, 저에게 계속해 전군, 저에게 계속해 승차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죽을 수 없을 수 없어서 자 기본 동포 자 기본 동포 자 기본 동포 자 기본 동포 자 최대 잘라 자 기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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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ivision 자 mask 자 기본 동포 자 기본 동 porque 그 말에! 많이 안오네요 이제 병력이 없나? 그렇게 안오면 전투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안오면 전투가 길어지는데 아 왔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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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자 계속 오는거 좋아요 더와 더와 자 거긴 때리지 말고 거긴 때리지 말고 자 원군을 계속 오게 만듭시다 여기서 최대한 많이 갈면 좋죠 더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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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온건가요? 우리가 쳐들어온거 같죠? 오 초선장 왜와 더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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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 알아서 버티세요 사섭님이 다 분배하셨어요 사섭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건 여기까지에요 사섭씨 우와 한중으로 들어간다 여기선 한번 지휘하겠습니다 의료진으로 왜냐면 이번 편성으로 아예 끝장을 낼거기 때문에 동탁을 이번 편성 한 10년짜리 편성 뭐야 아 뭐냐고 이거 아 수눅 저 개같은 놈 진짜 마지막까지 개트롤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이 개트롤을 계속하냐 이렇게 끝도 없이 수눅은 끝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아 마지막까지 트롤 짓을 하네 수눅을 빼면은 지금 끝까지 데리고 다니기가 힘든데 아 정군지인은 넘겨 받아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전술을 못써요 지금 수눅이 같이 다시 다니면은 아 이걸 또 트롤을 하네 아 이걸 또 트롤을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트롤을 할지 진짜 상상은 못했어 상상은 못했어 아 아 수눅이 군주 군사 중신이에요 수눅 출진한 곳에 빼올 수가 없어요 유정한 지금 수눅이 저보다 높다는 건 군주 군사 중신이라는 거거든요 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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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희몸 통콘의... 지금이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 제발! 너희들! 혐의받았다 루카채라 저의 일은... 주파니나 주저귀던 놈이 주파니나 주저귀던 놈이 제 계획! 제발! 알았다 주파니나 주저귀던 놈이 주응은hältyst ,주읍 빼야되요 주읍 빼야대요 수륙 对 약BS 알갔습니다 facilitate 이 카드로 날을 deficiency 알갔습니다 알갔습니다 지금 죽을 때 모두의 힘을 지어주세요 이것만 끌어 알았다 아, 진짜 역대급 트롤 군주예요 이거를 초선이 돌아와야 되는데 초선이 돌아왔나요? 초선이 있죠? 됐어요 초선이 왔으니까 장환 초선 네, 출천합시다 초선이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수능은 돌려보내고 어차피 초선도 그 재상이에요 초선이 재상이기 때문에 이게 경성경국인데 이게 재상이죠 초선을 일단 세워두고요 유빈님, 뭐하시는 거죠? 아, 똑같은 보호색 아, 똑같은 보호색 유비 충룡웨열 유비 충룡웨열 아마 찍었을 수도 있죠 유비 충룡웨열 찍었으면 확 가서 먹어버리면 되는데 이거 유비 충룡웨열 병기가 아무도 없네요 교재가 공격을 당하네? 법정 뭐 하는거죠? 여러분! 내 힘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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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지금이야! 일기火星에 도착해! 여러분! 여러분! 내 힘을 지켜! 내 힘을 지켜! 내 힘을 지켜! 내 힘이 부족하다고! 일을 지켜! 여기에서 잠시! 지금 이 힘을 지켜! 내 힘을 지켜! 여러분! 내 힘을 지켜! 내 힘을 지켜! 이건... 여기까지... 진지... 군주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트롤을 다 보여주는... 적당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전부 천통하는 건 무리고 일단 순욱은 돌려보네 일단은 수눅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꺼져 수눅 아시겠지만 득보 아니겠습니까 저런 득보 우리 군에 어울리지 않고요 순둣보 순둣보 자 초선장한테 가자 초선장 기다린다 사섭이 죽지 사섭이 죽지 죽지 않는 한 영원한 긴장감 유비오고 확 집어삼키면 좋은데 야이 사라졌네 집어삼킬까봐 교지 뭐 곽회 못 지키나요 명장인데요 야 곽회 명장인데 이거 못 지켜요 그러니까요 우리 곽회 여기에 제가 확 소도 넣어줬나 그런데 많이 넣어줬는데 곽회 이거 지켜야죠 곽회 이거 지켜야죠 곽회 이거 지켜야죠 자 병력 차이 약 4배 정도밖에 안 나요 이 정도 지켜야죠 곽회 2만 대 7만 5천 곽회 저 정도 해야 돼요 2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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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3만 2만 2만 5천 다 왜 어디갔어 내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나요 뭐야 뭐죠 아 도적 떴다고 다 아 이거 도적 때문에 이거 병력 빼는 바람 가 뭐야 이거 우리 초선장 있으니까 초선장이 지금 의료진을 대까지 찍었을까요 대까지 찍었죠 여령기 꿀재물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 통일한 것 같아요 색상만 봐서는 남아있는 애들 훈련 좀 해라 얘네 병력 다 어디갔어 굳이 뭐 지휘 안해도 원래 손책부터 갈려 그랬는데 동맹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선님이 동맹을 이상하게 하셔가지고요 와보세요 이거 제가 볼때는 빤쓰러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좀 더 좋아 좀 더 좋아 우리 조선장 열연기에게 동탁은 의조부 그렇죠 한중치고 있어요 사섭 잘하고 있죠 오장원 제가 그냥 가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오장원으로 가는거 원치 않습니다 사과놈이 사고를 많이 치죠 지금 자 성공형 다시 오세요 네 뭐 제가 어차피 지금 1분간이고 돈도 많아서 트롤의 정석 진짜 써야되요 저거 동탁 지금 바쁘죠 마초가 아직도 여기 있네 2,2m 3,2m 4,3m 5,3m 4,4m 5,4m 1,4m 12,4m 맹독없나 있다 너희들! 사섭이 다시 죽을래! 여러분! 가자! 사섭이 다시 죽을래! 너희들! 다시 죽을래! 너희들! 다시 죽을래! 이것은 로렌의 선술입니다! 너희들! 다시 죽을래! 너희들! 다시 죽을래! 너희들! 다시 죽을래! 다시 죽을래! 연기장보다는 진도가 같다 하라 진도 뭐 하는일이 없죠? 안 보험 필수 충차 없나요? 저희들! 다시 죽을래! 알았다! 알았다! 나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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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을 뺏어야죠 뺏어야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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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야죠 괜찮아 뺏으면 돼요 뺏으면 돼요 어허어 맹독이 너무 타는데 맹독을 빨리 뺏어야죠 맹독을 빨리 뺏어야죠 너무 탄다 너무 탄다 맹독 우리 갔어 혹은 우리 갔어 나희들! 죽지 않는 거 흠 우리 왜 맹독에 계속 빠져 이거 내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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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지는건 조금 아이 에이아이가 구분을 못해요 내독인데 이거 막아 아니 이게 상대가 쓰다가 제가 그걸 뺏고 제 독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 독인데도 제가 피가 빠져요 불은 둘 다 다긴 하는데 독은 원래 상대방만 먹거든요 아 독에 너무 많이 많이 탔어 이제 왕이네요 아 왕 땡큐 방독묘 굿납필 좀 더 좋아? 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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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일찍에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기 분총을 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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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둥이들 그래도 그라이 맡아주세요 이거 기몬 너희들!! 일기엔 너로 붙여라! 여기만 기다려. 흠... 스케일이 없었지만... 부상병들 들꽃에 실려서 꿀 빨다가 가자 가자! 저희 장수가 있나요? 지금 와 우리 많네요